제일 먼저 찾은 곳은 어디에요? 제니야! 제니야! 오빠네! 아, 강아지. 집에서 같이 키우는 제니. 제니 때리려고. 빨리!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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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제니, 보고 싶었어?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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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제니야, 집에 가자이. 제니야. 격하게 좋아. 제니 때문에 사가지고 삶아지 예 때문에 있어. 새 때문에 산대. 제니 때문에. 10월달에 나왔습니다, 작년. 한 40년으로 갔어요, 40년, 40년. 79년도에 했습니까? 79년.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혼자 챙겨야 되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. 안녕. 제 눈을 보는 순간 너다. 사고 치셨냐고요.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살면서 화목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나는 꿈이.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. 꿈이야. 처음이지 뭐. 처음에 처음 만나는 거야. 엄마가 달려왔어. 걔네들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릅니까. 아버지. 아버지. 40년 넘게 자식들이 다 왔네요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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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림남을 통해서 처음 한 일들 굉장히 많으시네요. 맞아요. 알 수 없이. 산림남 오면서 우리 승모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한 60% 정도 아들하고 성공을 한 것 같고. 이복 형제들 오고 만나서 여행도 사진도 찍고 또 같이 웃고 했던 것들이 하지 마라 끝은 없어